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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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치킨으로 시킨건데? 아니요 아 양고기 좋지 그러면은 아니 여기 양고기 세자가 아니라? 어 좀 있다가 여기 도착하면 6시에 한 5시간이나 하는거니까 먹고 가긴 해야돼 배고프잖아 그니까 사막에선 밥 안준다던데? 먹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그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는거니까 근데 동남아 갔을때 태국같은데 갔을때 먹은 쌀보다 이게 더 날려 음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팔에 담궈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식당에서 먹었을때도 근데 이거 맛있다 치킨 고기도 되게 부드럽네 음 응 이거 인도음식이지 우유아 응 근데 난 맛있는데? 뭐가 냄새가 난다던데? 근데 이게 냄새나 이거 먹던거 하나 딱 씹었거든? 응 그니까 희한한 냄새나 약간 생강냄새같은 그보다 훨씬 센 나는 향신료에 너무 강한가봐 그니까 너는 진짜 잘먹었어 향신료 근데 숟가락을 하나만 주실까? 두명인데 흐 이름붐이잖아 이게 이름붐 이름붐이잖아 이게 이름붐이잖아? 응 이만하게? 응 진짜? 그럼 여기서 사막으로 가야되는데 한시간을 차타고 가야된다는거 아냐? 응 근데 바로 옆에 사막이던데? 그런게 아닌가보네 진짜 찐탱이 사막으로 가야지 찐탱이 사막 야 근데 낙타 똥냄새냐 이거? 어 어우 꿀있네 많이 나네 이거 귀여워 근데 귀여워 낙낙이들 얘 봐 귀여워 너 먹고있어 이거 얘 얘 이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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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 야 지영 일로와봐 얘 봐 이빠빠 이빠빠 와 이빠빠 우리 숟는 숟빠 그니까 만지면 안될거 같은데 만지면 안될거 같은데 무르는거 아냐? 응 야 이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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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근데 얘만 이불 안 씌워놨어 다 씌워놨는데 다 씌워놨는데 엄청 크다 일어나니까 2미터 넘는거 같아 엄청 크지 사진 그래도 건져가 사진 그래도 건져가야될거 아냐 근데 여기는 진짜 막 찍어도 되어있어 와 진짜 크다 근데 얘네 낙타 처음 봐 근데 이렇게 아예 안움직이고 대기타는거 되게 웃기지 않냐 저거 봐 뒤에 있는 애들 봐 근데 사실 낙타는 서서자거든 그래서 모르고 살아서 사나갔을때는 이렇게 안앉았고 애들이 다 서서자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안친거 서서잔다고? 모르겠어 저 모르고 사 먹었을때는 응 다들 낙타가 이렇게 서서 갔어 근데 카타면은 다 이렇게 앉아서 있던거야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우와 매 처음 봐 응 낙타도 처음 보고 응 멋있다 눈을 마주쳐야되는데 찍을때 무서워 근데 이거 봐 뭐 이거 확 쪼아버릴거같아 찍을수 근데 지금 그거지 반값으로 깎아가지고 조금만 찍어준거 아니야? 원래는 자기가 찍어주고 매푸드덕거리게하면 나에게 확 펼치면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막 나 여기 살아 이러면서 너 전에 심미알이었잖아 아 아 막 이러던데 뭐쩍은 웃음지면서 어 그래 심미알 하하하하 마리야 얘? 뭐야 귀여워 귀여운데 너무 불쌍해 주먹들어있어 그래 응 벨기같은데 네 베스트 드라이버 하하하하 유후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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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는 그냥 미끄러지면 내려가는건데 가는게 아니라 가서 여기가 여기가 상이 되있다는게 대신기해 진짜 여기가 여기서 옛날에 길이었던거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사막에서 길이려면 모래가 높은, 모래 언덕이 높은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모래가 높은 쪽으로? 네, 모래 언덕이 높은 쪽으로 그거를 알 수가 있대요. 사막에서 길이려면 진짜 다 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건가 봐, 밑으로. 근데 이거 차 오래 못 타겠다. 멀미? 아니, 멀미가 아니라 이 차 말이야. 금방 패치할 것 같아. 모래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하면은. 아닐걸? 수명이 좀 짧겠지. 일반 도로에서 사는 거 보자. 오, 발이 막 푹푹 빠져. 발이.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워. 모래 어떻게 이게 곱냐? 신발 안 신는 게 훨씬 낫다, 그치? 느낌적으로. 이건 근데 백사장 수준이 아니다. 진짜. 엄청 곱다. 오빠가 발이 쑥쑥 들어가네? 어, 무거워갖고. 야, 여기서 인생샷을 남겨야 된다고. 잘 나와? 응. 야, 새극기 거꾸로 들었잖아, 근데. 응? 어, 새극기 거꾸로다. 어, 그렇게 들어야 돼. 내가 진짜 잘 찍어줄게. 찍고 있어, 지금. 걸어와. 이쪽으로. 어, 일로 걸어와봐. 그러면. 나한테. 됐어. 다시 걸어가, 저기로. 내가 다솔이 찍은 거 봐봐. 완전 모델이 있잖아. 내가 더 잘 찍었어, 봐봐. 내가 찍고 내가 감탄. 내가 찍고 내가 감탄. 내가 찍고 내가 감탄. 내가 어딜 가려? 아, 내가 가... 아, 나 치우라고? 아, 또 나되네. 또 사막이니까 나되네. 아, 이거 바닷가 보여주려고 지금 온 거잖아. 어, 근데 너무 예쁜데? 사막에 있는 바다 너무 유일하잖아, 여기가. 다른 나라는 바다가는 없잖아, 사막에. 없지, 사막은 바다가,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물 담그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어떻게 씻어, 그러면? 몰라. 오빠, 내 페리큐어 이거지? 네. 페리큐어? 페리큐어. 너 복숭아뼈가 왜 이렇게 빨가냐, 근데? 써봤어. 야, 뛰어가는 걸 찍으라는 거잖아. 어. 뒤에서 찍어, 어떻게 찍어? 몰라.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해? 해! 뭐 한 거야, 근데? 싫어, 다? 야, 너 다 젖었어. 예쁘지 않아? 아니, 예쁜 건가, 이게? 응, 어우. 어? 예쁜 거 같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다 해줘 말아 빨리 해야지 먹을 뻔하지 않고 솜사탕 이거 근데 들어가면은 다른사람이 있을거에요 아마 하도 어플을 써대가지고 다솜이 잘나왔어? 다솜이 다리가 되게 이뻐가지고 진짜 사진찍을까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이제 지들끼리 계속 칭찬하고 있어 아빠부터 지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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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갈때처럼 우리 막 뭐 먹으러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맛집이 많이 없나봐 지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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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찍어먹는거야 이거? 다찍어먹는거야 이거? 지들끼리 지들끼리 뭔데 이게? 이게 뭔데? 물 흰 찬물이야 아 그냥 덩고다 먹는거야 이렇게? 희한하다 이렇게 먹으면 완전 빠삭해 이거를 이렇게 넣어나니까 음 이거를 이렇게 닦았다가 바로 빼서 바삭하게 해서 근데 이걸 누가 처음에 시켜먹을 생각을 했을까? 마탕 안 시켜먹잖아 먹박삭 맛있다 이거 근데 이게 확 늘어나네 이게 한국에서는 마탕을 안 먹잖아 마탕을 사먹진 않지 난 여기서 마탕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오일이 없어요 다시 주면 완성 봐봐 봐봐 이게 훨씬 나아 어떤데? 누가? 저 파이크 선물하서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거랑 어디 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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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티 위에 좀 비슷해 오 그치? 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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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햄버거처럼 돼있어요. 근데 다 치킨 베이컨 치즈 소세지. 근데 다 맛있다. 먹으면 살 빠질 거야. 치킨 소세지. 아이 구성라. 네. 배부르지? 아 예쁘다. 오빠 여기서 한번 쳐 봐봐. 내가 카메라 들고 있는 그걸로 해. 기다려봐. 예쁘세다. 이거 잘 못 나갑니다. 내가 분수대에서 찍어줄게. 제가 가서. 찍는다. 이거 람보르기니 봐봐. 이거 람보르기니 봐봐. 이거 전시장인가. 맘에 참가. 사진 찍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야 저거 다 요트 개인 소유야? 야 저거 다 요트 개인 소유야? 뭐? 뭐? 근데 뭐 봐봐. 너희만. 내가. 나희만. 하나씩도 좋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주장에. 나희만. 하단씩만. 그리. 하단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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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로 까먹은 거 같은데 지금 또 나대는 거 보니까 우리 BTS 정국 왔다 갔대 아까 언니 BTS 정국 사진 찍은 데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 병 콜라 오랜만에 본다 아니 근데 병이 어쩌면 저렇게 귀여워 어? 콜라 진짜 이게? 아니 뭐? 너 이거 읽을 줄 알아? 이거 콜라 아니잖아 야 이거 4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콜라요 왜 누가 달라고? 여기서 좀만 찍고 가자 그러면 포클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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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포클룩이랑 포클룩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